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더로서 조금은 흥분된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제목은 BR 2000 시대를 위한 비즈니스 가이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나눌 거예요. 벨로스티가 변경된 이후로 벨로스티보다 더 큰 변화가 바로 BR 2000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지금까지 20년을 넘게 사업하면서 또 한 번의 흥분이 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됐구나. 그리고 또 새로운 시대가 영입이 되면서 또 새로운 인재들이 영입이 되는 굉장히 많은 전환점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조직의 리더로서 공표하듯이 우리가 이런 지향점으로 가자고 하는 비즈니스 가이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벨로스티 환경에서 완성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어요. 벨로스티 환경에서 리더십의 완성체는 무엇인가? 우리 요새 완전체, 완성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벨로스티 환경에서의 리더십 완성체는 바로 4만 레그 이상의 6레그를 만든 사람을 리더십의 완성체다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궁극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4만 이상의 6레그라고 하는 끝점, 이것이 되면 리더십으로는 그냥 완성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처음 4만 레그가 힘들다면 그냥 파워레그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1만 레그 이상의 6레그. 파워레그가 되면 결국에는 4만이 되거든요. 만, 2만, 3만, 4만이 되면 티밀리트인데 내가 뭐라고 누구는 만 레그고 2만 레그고 이렇게 정의하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잠재력이, 그 하이라인의 어떤 잠재력이 나올지 알고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가 다 내가 리크루팅하면 다 4만 레그 이상이 되는 파워레그가 된다고 믿고 또 그렇게 되고 믿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4만 레그 이상의 6레그. 저는 4만 레그 이상의 6레그가 이미 된 완성체.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4만이 아니고 저는 40만 이상의 6레그 이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좀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4만 레그 이상의 6레그가 안 돼도 또 나름대로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완성에 돼가는 과정이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달성하고 우리가 6레그만 잘 만들어보자. 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BB레그도 하고 TV미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완성체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는 뭐 태그도 없고 검색도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필요한 부분만 몇 가지 이렇게 가끔 가끔 올리는데 거기 중에서 조회수가 많은 것들이 특별히 있어요. 제가 조회수 2위. 조회수 2위가 뭐냐면 네모의 꿈이라고 하는 소비자 보상에 관련된 거예요. 거의 9,400 조회수가 넘으니까 만 회 정도 이상 가까이 본 거죠. 조회수 2위가 네모의 꿈이고요. 조회수 1위가 뭐냐라고 봤더니 조회수 2위는 오늘은 돈 얘기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게 거의 9,600 정도를 넘었어요. 이걸 보면서 저 영상이 그렇게 내용이 다른 강의랑 최영선 사장님이 했던 다른 강의랑 다르지 않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음질일도 그렇게 다른 세종도 했던 것보다 더 좋지도 않아요. 음질이 더 좋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은 조회수를 가지고 있어요. 저걸 보면서 아, 사업자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저렇게 돈 얘기를 하는 거구나.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진짜 돈 얘기를 하는 거구나. 돈에 관한 얘기, 네모 보상, 오늘은 돈 얘기만 이 제목 자체가 주는, 이 키워드가 주는 힘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원하는 걸 얘기하고 또 원하는 걸 대상, 원하는 대상한테 원하는 얘기를 하는 그런 사업자로 변환해야겠다. 궁극적으로는 그런 지향점을 좀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는 물론 우리의 네트워크와 뉴스킨에 관련된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많은 리더들한테 이런 질문들을 했죠. 아래에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개인 또는 조직에 사소한 변화를 준다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첫 번째, 확 늘어난 T미리티 숫자. 이 숫자는 왜 중요하냐면 이 숫자가 상승하면 모든 숫자가 상승하거든요. 동반 상승이 되거든요. EBP를 강조한다고 TE가 내는 게 아니고요. TE를 강조하면 무조건 EBP는 늘거든요. 두 번째로는 바로 LI 진입에 대한 프레임을 어떻게 바로 전환할 건가. 우리가 그동안의 BR-2000 시대에는 반드시 필요한 이 프레임에 대한 전환. LI는 과연 어떤 사람한테 LI를 권한해야 되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쉬워야 되고 받는 사람도 쉬워야 되고 말하는 사람도 쉬워야 되거든요. 이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 세 번째, 안정된 GV 기반을 가지려면 어떻게 변화를 줘야 되나. 개인 또는 조직의 어떠한 사소한 변화를 줘야 되나라고 하는 질문을 드려야 됐어요. 왜냐하면 GV는 수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사업을 시작하면서 수입이 되어야 되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한테 드렸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조직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 필요한 내용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코어에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끼리 많은 대화들을 나누셨을 거예요. 저는 조직의 리더로서 조직이 가해할 지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외우고 알고 있었던 누구나 다 뉴스린을 시작하면 딱 알고 있었던 3051라고 하는 슬로건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과감히 이 3051를 이 BR2000 시대에서는 이 단어를 잊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안하는 거예요. 3051를 잊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동안의 3051로 갖고 있었던 컨셉을 완전히 잊고 새로운 3061를 여러분들한테 제안합니다. 이 3061가 우리가 앞으로 사업적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이에요. 지금까지 3051는 잊어버리세요. 개념을. 그럼 3061는 뭐냐. 서클내 30명의 LOI를 넣자는 거고 6은 6레그를 하자는 거고 1은 주 1의 신규 구매 회원을 지향점으로 하자는 거예요. 이건 다분히 이유가 있습니다. 서클내 30명의 LOI를 어떻게 넣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LOI에 대한 진입의 컨셉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한 지 6개월이 되건 1년이 되건, 3년이 되건, 얼마가 되건 내가 소비자 1대가 되건, 2대가 되건 내 서클내에 LOI 30명을 진행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계속 LOI를 넣어보자는 거예요. 그게 소비자 1대가 되건, 2대가 되건 상관없이 내 서클내. 그게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3년, 5년이 될 수도 있어요. 한 달에 1명씩 LOI를 넣으면 한 3년 가까이 걸리겠네요. 30명의 LOI를 넣으면 그러다 보면 진정한 애용자 30명은 기본으로 생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소비자 30명 만드는 것보다 LOI 30명을 넣는 것이 훨씬 더 쉽다고 하는 것을 사업을 좀 진행해본 분들은 알 거예요. 그리고 6내그가 돼서 팀웨이트가 되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제, 그제 만난, 같이 만난 사업자 리크루팅하려고 하는 사업자죠. 그 사업자한테 한 말이 있어요. 만나자마자. 내가 도와드릴 테니까 당신 같은 사람 6명의 사업자만 같이 만들자. 그러면 당신은 우리 직급의 최고 팀웨이트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평생 놀고 먹자고 그랬어요. 6명 리크루팅하고 평생 놀고 먹자고. 왜냐하면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6명을 처음부터 들어와서 6명을 리크루팅한다고 딱 하면 우리가 4명을 리크루팅하다 보면 4명하고 안 해요. 끝점을 보고 하면 그 중간을 계속까지 거쳐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서부터 4명의 사업자를 만들어서 EBP가 되자가 아니고 6내그를 만들어서 평생 놀고 먹자. 먹고 놀자. 놀고 먹자. 먹고 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이 주 1명의 신규 구매 회원입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지수입니다. 하나하나를 좀 봐볼까요? 30LOI는 과연 어떤 의미인가? 보시면 이런 의미입니다.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에 소비자와 사업자를 구별했다면 소비자는 그냥 여러분, LOI 대상이 다 누군가? 다시 보셔야 돼요. 어제 제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 대구에 있는 어떤 사업자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톡방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약산성을 소개할 때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소개했는데 내가 왜 네모를 전달할 때는 이렇게 사람을 가리면서 했는지 그 부분을 좀 사소하게 조직에 변화를 주겠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바로 BR2000 시대에 맞는 벨로시티의 완성체가 되기 위한 사소한 변화들이 아닐까. 그래서 LOI는 여러분들의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소비자는 이미 준비된 사업자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LOI를 넣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대상인 거죠. LOI를 넣는다는 얘기는 제가 네모보상을 설명해라, 초대를 해라, 뭐해라라고 할 것 없이 이미 LOI를 넣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났을 때 할 것들을 다 했다는 의미예요. 거기에는 가치 전달도 됐다는 얘기고요. 기회에 대한 설명도 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네모보상도 이미 네모를 찾게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의 열정을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다 함의한 거기 때문에 LOI를 권하는 거예요. LOI를 넣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한단 말이에요. 소비자만 만들려고 했다면 그냥 제품에만 집중했겠지만 LOI를, 이 사람한테 LOI를 권유하면 제품만이 아닌 이런 다양한 것들을 다 전달할 것들을 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거를 LOI를 넣자라고 하는 30 LOI라고 하는 딱 머릿속에 박히면 30명의 LOI를 내가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30명의 LOI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네트워크의 정석이에요. 원래 네트워크는 네트워크의 본질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꺼진물도 다 다시 봐야 됩니다. 30 LOI,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30 LOI 하면 모든 것들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중에 여섯 내근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여섯 내근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고 또 실력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제가 굉장히 꼭 필요한 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바로 뭐냐 협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가 30명의 LOI를 넣어가는 과정 중에 나와 협업할 대상이 생기면 그건 레그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나는 현장 가능한 나의 스폰서와 협업을 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현장 가능한 스폰서 리더와 나는 협업을 하고 있는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내가 알아서 하고 있는 건지 협업을 하고 있는 건지 현장 가능한 리더는 안내할 능력과 점검할 능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협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런 현장 가능한 리더이면 나는 레그별로 한 명 이상의 협업 파트너가 있는가 한 명 이상의 협업 파트너가 있으면 그 레그는 형성이 됩니다. 만 레그서부터 2만 레그서부터 3만, 4만 레그, 40만, 100만 레그까지 협업이 가능합니다. 한 명의 협업 파트너만 나오면 그 레그는 살아나가요. 그래서 여섯 레그를 형성할 수 있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협업을 하냐 안 하냐예요. 협업 협업이란 말이죠. 내가 이 레그를 내가 이 레그 협업 파트너가 있으면 그 협업 파트너에 리크루팅하고 싶은 사람 소비자까지도 내가 다 같이 관여돼서 같이 이 레그를 형성하는 거죠. 이게 바로 협업이라는 겁니다. 이 여섯 레그를 다 협업할 사람이 하나씩만 있으면 그 레그가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협업이라는 키워드를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지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현장 가능한 나의 스폰서 리더와 협업을 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협업을 했을 때 나의 스폰서와 같이 만나고 같이 리크루팅하고 스폰서한테 점검을 받고 안대를 받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같이 만나면서 이렇게 레그를 한 레그, 두 레그, 세 레그 형성하면서 나는 그 중에 나의 또 다른 파트너들과 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협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누스킨의 KPI 지수 중 가장 중요한 지수가 있어요. KPI라고 하는 말이 Key Performance Indicator라고 번역하면 핵심 성과 지표예요. 지표 중에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있지만 성과를 내는 핵심 지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넘버원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신규 구매 회원 숫자예요. 누스킨에서는 적어도 그래요. 이거는 20년 넘게 신규 구매 회원 숫자가 늘면 사업이 늘고요. 신규 구매 회원 숫자가 정체되어 있으면 사업은 정체되어 있어요. 이거는 LOI가 많이 들어갔다 적게 들어갔다를 떠나서 신규 구매 회원 숫자가 늘면 당연히 LOI가 느는 건 당연한 거고요. 신규 구매 회원 숫자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AR보다도 더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건 내가 실제로 활동을 현재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걸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KPI 지수 중에서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3061의 하나가 뭐냐. 적어도 주 한 명의 신규 구매 회원이 있어야 된다. 여기 보면 이게 어느 그룹에서 하고 있는데 딸기, 포도, 브로콜리, 클로바 이렇게 해서 붙이는 거예요. 이거 올라올 때마다 보면 예뻐요. 이런 모습이 예쁘더라고요. 어느 보험회사가 막대 그래프를 봤을 때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고 싶은데 이걸 보니까 이렇게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막 딸기 붙이고 TR 하면 브로콜리 하나 올리고 막 서로 축하해 주고 이런 모습들을 제가 볼 때마다 참 이쁘게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ARO가 딸기고 포도가 초대고 브로콜리가 TR 라인티고 클로바 이파리가 LOI네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여기다가 다는 거겠죠. 릴레이를 하는 거겠죠. 저는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신규 구매 회원 숫자라고 봅니다. 신규 구매는 신규 구매를 막 끝내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3, 0, 6, 1를 하다 보면 이 하나가 있어야지 3, 0도 생기고 6도 생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시점이 바로 뭐냐? 아주 초반이 그게 3, 0, 0, 1의 1이에요. 1. 되게 중요한 KPI 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제가 굉장히 헤매는 막 해저드 있는 리더한테 상담을 할 때 딱 이거 하나만 해보자 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LOI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신규 구매 회원 숫자를 일주일에 한 명 정도를 해보려고 노력해보자. 그것부터 해내다 보면 다른 뭔가가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3, 0, 6, 1의 마지막 하나까지 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는 극복해야 될 허들이 있죠. 장애가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분명히 있어요. 그중에 가장 큰 허들이 뭐냐면 바로 고착화예요. 루틴화된 생각 루틴화된 태도 이건 이런 거예요. 티멜리트는 그런 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는 그 정도는 안 돼. 특히 가장 고착화 많이 된 게 나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조직의 가장 상위 단계의 미션 조직의 조직의 슬로건을 가장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느끼게 만드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샷 아니에요. 우리 조직의 마찬가지로 306한을 하기 위한 허들이 고착화되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다가 텀블러 텀블러가 아니고 이게 뭐죠? 쉐이크 통을 넣어놨어요. 쉐이크를 먹고요. 제가 왜 이걸 오지 않았냐면 쉐이크를 먹고 쉐이크를 바로 물로 닦으면 금방 닦아요. 물로만 닦을 수 있어요. 흔들어만 닦아도 돼요. 그런데 쉐이크를 먹고 조금만 말게 두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안에다가 팍 넣고 물로 닦아야 돼요. 한참 걸려요. 이게 바로 고착화거든요. 바로바로 먹은 다음에 바로바로 닦으면 고착화가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고 배우려고 하는 행동이 있다면 이 고착화는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되려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한 생각도 내가 좀 더 잘 되려고 하고 내가 되려고 하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이 뭔가를 하게 돼요. 자꾸 배우게 되고 하게 되고 가장 또 중요한 거 말로 표현해야 돼요. 말로 해야 돼요. 말로. 말이 부지런해야 돼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 자기들 소용없어요. 말로 표현해야 된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허들이 가장 중요한 허들이 고착화인데 306화날 할 때 로아이는 어렵지 않은 거 아니야. 로아이가 약산성은 전달하면서 왜 로아이를 전달하는 걸 대상을 가리고 왜 대상을 가려요. 내가 뭐라고. 상대가 어떤 걸 원할지 어떻게 안다고. 그렇죠. 전달해 봐야죠. 말이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잘할 수 있어. 본인이 자꾸 말로 뱉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허들을 극복해야 될 허들이 고착화라면 이거는 반드시 배우려는 마음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씻어내고 또 배우고 누가 한 걸 배우고 저 사람은 특별하니까가 아니고 저거 내가 이 부분을 내가 배워야지. 배우려고 하는 마음 행동 되려고 하는 생각 말로 말로 부지런을 떠는 거 그게 바로 이 허들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예전에 노르웨이 티멜트립을 갔을 때 그 해 1월 달에 시작을 해서 다음 해 티멜트가 돼서 온 친구예요. 하모니 그룹의 친구인데 참 독특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친구랑 같이 아침을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이것저것 야, 당신 자애를 진짜 괴물 갔다 하면서 제 얘기를 한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갔다 와가지고 여러 사람들은 티멜트 같이 되자 같이 되자 라고 얘기했는데 이 친구들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이 친구들이 사업한지 사업을 하면서 티멜트가 된다고 스폰서인 정경사장님이 얘기한 거예요. 너 이제 티멜트를 하라고 목표를 하라고 하라고 했더니 중간에 누구한테도 티멜트는 어려운 거야 그거 하다 그거 되게 잘하는 사람하고 좀 시간이 걸려야 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면 내가 티멜트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티멜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냥 저기 오른쪽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보상도 회사에 달려주는 위에 스폰서들이 연락할 수가 없어가지고 본인이 등록하고 본인이 스폰서 없이 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업을 하면 가장 어떻게 어떻게 돼서 가장 높은 핀이 티멜트에서 티멜트 조건을 보니까 그냥 그 조건을 보고 한 거예요. 거기 하는 동안에 누가 티멜트는 어렵다 뭐 하기 힘든 거다 좀 잘하는 사람을 하는 거다 몇 년이 걸린다 이런 누구는 몇 년 걸린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던 거예요. 프레임이 없는 거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달할 때 마찬가지죠. 저도 어제 어제 만난 사람한테 그랬더니니까요. 사장님 이렇게 해서 제가 하자들 하면 여섯 당신 같은 사람 여섯 명만 같이 해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같이 여섯 명 만들고 평생 놀고 먹자고요. 같이 여행 당기면서 여섯 명만 리콜트 하면 티멜트다 그럼 되잖아요. 그거 뭐 해서 몇 만 돼야 되고 그거는 그다음 일이고 파워레그가 되면 그 다음에 만 내고가 되면 2만 내고 3만 내고 잘하고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프레임 없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자 3061 우리의 지향점입니다. 이렇게 그룹장들도 다 이렇게 들고 3061 앞으로 이렇게 하자. 3061 잊어버리자. 그 전에 갖고 있던 소비자 30명 가망사업자 30명 이런 거 잊어버리자. 난 앞으로 사업 시작하면 내가 아직까지 30명 안 넣었다면 30명의 LOR을 넣겠다. 내 서클에서 넣겠다. 그러다 보면 여섯 내그가 제도에 대한 내그가 형성이 될 거다. 그리고 완성체를 향해서 가자. 완성체가 되지 않은 지금 내가 행복한 시간이다. 이렇게 노력하고 뭔가 열정이 있고 이런 게 바로 청춘 아닙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또 사업자들도 같이 우리 진행자들도 같이 이렇게 찍었어요. 3061 말을 다 들고 그렇죠? 이쁘죠? 이렇게 다 들고 같이 동참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같이 들고 3061를 실행하는 우리 지향점을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클 내 30명의 LOR을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한 30명을 채워봅시다. 그러다 보면 여섯 내그의 레그가 형성이 될 겁니다. 여섯 내그의 파워 레그가 형성이 될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4만 내그 이상의 여섯 내그를 갖는 것이 완성체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되게 중요한 KPI 중에 하나 주 1회 신규 구매 회원에 대한 액티브를 합시다. 이 세 가지 이 3061 이거에 대한 조직의 지향점 사업의 지향점에 대해서 조직의 리더로서 벨로스티 이후에 BR2000을 맞이하는 여러분들한테 BR2000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이 점점 더 번창하고 아주 역동적인 BR2000 시대를 맞아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아주 행복하고 즐겁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을 즐겁게 하고 매년 여러분들 같이 여행지에서 만나는 팀엘리트 트립에서 만나는 그런 사업자가 될 겁니다. 기다릴게요. 계속적으로 오세요. 팀엘리트 내년 피슬러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 생각입니다. 지금 진행하십시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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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